오래전 어느 날 여보, 오늘도 늦었네? 회사에 일이 그렇게 많아? 어, 그렇지 뭐. 진짜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 차리고 보면 주말되고 그래. 아, 그렇구나. 여보, 조만간 유미 생일이라서 같이 나가서 식사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날은 시간 되겠어? 어? 그게 언젠데? 왜? 일주일 뒤잖아. 당신은 유미 생일도 몰라? 요즘 정신을 어디 두고 살아? 어? 어, 그렇지. 내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정말이야? 당신 예전 같으면 당신이 먼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이 많았을 텐데. 당신 혹시 뭐 다른 이유 있는 건 아니지? 이유? 무슨 다른 이유? 예를 들어서 다른 여자가 있다던지. 뭐 다른 여자? 당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어떻게 나를 두고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어? 자꾸 그러면 나 기분 나빠. 아니면 아니지. 왜 기분이 나빠? 몰라. 나 들어가서 먼저 잘게. 여보, 여보. 여보. 왜 저렇게 예민해? 하긴, 저런 쑥맥인 사람이 바람이라니. 그냥 일이 많이 바빠서 그런 건데. 나도 바쁜 사람 너무 괴롭히지 말자. 이게 도대체 뭐야? 이 편지에 사진들. 이거 유미 아빠 맞지? 세상에 이 사람이 바람... 여보, 나 다녀왔어. 오늘도 일이 너무 많아서 좀 늦었어.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게 있으면 지금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어? 여보,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은데? 당신, 영업부 미스한. 잘 알지? 어, 미스한? 어, 잘 알지? 같은 회사인데 왜 내가 모르겠어? 근데 미스한이 왜? 미스한이랑 무슨 사이냐고 내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어? 미스한이 그냥 미스한이지. 당신 진짜 왜 그래? 어, 적어도 미스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사진, 미스한이 보냈거든? 보이지? 당신이랑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사진. 어? 어, 이거 오해야. 이거 저번 야유회에서 같은 팀에 뽑혀서 게임하다가 억지로 찍은 거고. 그래? 그럼 미스한 볼에 당신이 뽀뽀하는 이 사진은 뭘까? 사모님이 사라지면 저희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거 미스한이 보낸 편지인데?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심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도 들이대서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만 만나본 거야. 난 정말 당신밖에 없어. 당신, 내가 결혼할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 뭘 해도 괜찮지만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한 게 뭐였지?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딱, 진짜 딱 한 번이었어. 그렇게 이 사람이 좋았으면 얘기를 하지 그랬어. 그럼 미련 없이 헤어져줬을 텐데. 아니야, 여보. 정말 딱 한 번이었어. 그전에도 몇 번이나 물어봤었어. 당신은 아니라고 했고. 그래서 믿었는데. 유미는 내가 데리고 갈게. 여보, 지금 결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 아니, 됐어. 나는 날 배신한 사람이랑 단 한 순간도 같이 있기 싫고 한 입을 덮고 자고 싶지 않아. 곧 서류 작성하자. 그럼 그렇게 알고. 앞으로 잘 지내지 마. 여보, 내가 잘못했어. 유미 엄마, 영혜야. 엄마, 지금 왔어? 무슨 미용실 하는 분이 변호사 딸보다 늦게 다니시나? 따박따박 돈 받고 일하는 게 얼마나 편한 건 줄 알아? 엄마는 자영업이니까 일 다 끝낼 때까지는 자리에 한 번 앉지도 못해. 네네, 잘 알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한 거 아냐. 엄마, 저녁 안 먹었지? 내가 된장찌개 해놨어. 옷 갈아입고 와서 먹어. 그래? 우리 딸이 만든 귀한 찌개 맛을 다 보네. 어디? 어휴, 간이 딱 좋다. 암튼 우리 엄마 대단해. 미용기술 하나로 여기까지 올라오고, 정기적으로 봉사 다니고. 몸이 무슨 다섯 개는 되나 봐? 너도 한 번 내 나이 되도록 살아봐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 하게 되어 있어. 아무리 그래도 20대 딸보다 체력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러지. 그것보다 너 일은 잘 되어가고 있어? 변호사 사무실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선배들이 시키는 일 전부 잘 하고. 네네,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엄마, 주말에 언제 시간되는 날 있어? 주말? 봉사하는 날만 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주 저녁 하루만 빼주라. 엄마가 봐야 할 사람이 있어서. 내가 봐야 할 사람? 누군데? 그런 사람이 있어. 엄마한테 꼭 소개시켜야 할 사람이야. 기대해. 그 주 주말 여긴 또 어디야? 비싼 레스토랑 아니니? 이런 데서 식사할 거면 가까운 청국장집에라도 가서. 으이그, 엄마. 맨날 먹을 수 있는 거 말고 오늘 같은 날은 좀 좋은 거 먹어도 돼. 엄마, 딸, 남친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남친? 너 그럼... 장현 오빠, 여기야 여기. 인사해. 여긴 우리 엄마. 엄마, 이쪽은 내 남친 이정현. 나랑 같은 일 해. 유미, 너 엄마한테 제대로 얘기하지도 않고. 아무튼 반가워요, 정현 씨. 말하면 또 꼬치꼬치 물어봤을 거면서. 그냥 여기서 편하게 다 물어보는 게 낫잖아. 네, 어머님. 편하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물어봐 주세요. 네, 그럼 우리 유미 만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네, 정식으로는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공부하다가 만났고요. 같은 업계 사람이라 서로 의지하면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참 남자답게 든든해 보여서 좋네. 그치? 오빠 남자답게 생겨서 내가 처음에 반했었잖아. 아무튼 호들갑은. 우리 유미 만나서 알겠지만 밝고 참 좋은 애예요. 가족이 나랑 유미 둘밖에 없어서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딸 절대 부끄럽게 키우지 않았다는 거 제가 자부할게요. 그럼요, 어머님. 제가 유미를 보면서 얼마나 힘을 얻는데요. 늘 밝고 멋있는 사람이라서 유미를 키운 어머님은 또 얼마나 멋있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한결 마음이 놓이네. 그러고 보니 유미가 어머님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웃는 모습도 많이 비슷하네요. 저번에 아버님을... 잠깐, 잠깐. 우리 뭐 먹을까? 오빠, 나 배 너무 고픈데. 엄마, 밥 먹자, 밥. 얘가 왜 이렇게 호들갑이래? 그래, 먹자. 3개월 후 유미야, 유미야. 갑자기 얘가 어디로 간 거야? 김치찌개 해 먹자더니 아, 베란다에 있나? 응, 그러니까요. 인사는 잘 나눴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야. 유미야, 뭐 하니? 오, 깜짝이야. 제가 나중에 전할게요. 누구랑 통화 중이길래 그렇게 깜짝 놀라. 그런 사람이 있어. 엄마, 엄마는 왜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게 하고 그래. 네가 김치찌개 먹고 싶다며. 찌개 식난다. 얼른 와서 먹어. 알았어. 근데 엄마, 혹시 아빠랑 따로 연락 안 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너 데리고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네 아빠랑 연락하는 거 봤니? 아니.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싫어? 싫은 게 아니야. 그냥 엄마는 용서할 수가 없어. 바람 핀 것도 그렇고,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것도 그렇고. 그렇구나. 물론 너한테 좋은 아빠였던 거 그건 알지. 그래도 용서할 수 없는 건 용서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너 혹시 네 아빠랑 연락하는 거니?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엄마. 그럴 리 없잖아. 그지? 오랜만에 그 사람 얘기 들어서 내가 좀 예민했나 보다. 그럼 엄마, 나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응? 응, 그래. 얘가 왜 갑자기 우울해 보이지? 아휴, 자기도 심란하겠지. 한 달 후 엄마, 혹시 지금 시간 좀 돼? 응? 얘기해. 아, 정연이도 왔구나. 근데 무슨 일인데? 딴 게 아니라 오빠 쪽에서 이제 슬슬 상견례를 하자는데. 그래? 그지? 이제 너희도 상견례를 할 때가 됐지.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자기야, 내가 얘기할게. 저기 어머님, 저희 어머님이 사실 좀 유별나세요. 유별? 어떤 유별? 아, 사실은 저희 어머니라 이야기하기 좀 민망하기도 한데요. 어머니가 저한테 기대가 좀 크세요. 아, 하긴 기대가 클 만하지. 인물 번듯해, 하는 일도 번듯해, 성격도 좋아. 나 같아도 이것저것 기대가 클 것 같아. 그건 그런데요. 그 기대가 좀 과하세요. 그래서 사실 유미가 어머니 때문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유미가 고생을? 혹시 유미야, 너 그분 때문에 많이 힘드니? 아니야, 엄마. 나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나는 그렇지만 어른들끼리는 안 그렇잖아. 괜히 엄마가 상처 입을까 봐 그렇지. 사실 엄마 입장으로는 우리 유미가 사랑만 받는 집으로 보내고 싶긴 한데. 근데 엄마, 내가 오빠 많이 좋아해. 오빠도 나 많이 좋아하고. 아, 그렇구나. 그래도 엄마, 혹시라도 속상하면 어머님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해. 난 우리 엄마 진짜로 자랑스러우니까. 맞습니다. 어머님, 아니, 장모님. 혹시라도 저희 어머니가 장모님 상처 입히면 저도 꼭 나서겠습니다. 뭐? 벌써 장모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잘 해볼게.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이렇게 좋아한다는데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이겨? 엄마, 정말 고마워. 4개월 후 큰소리 땅땅 치긴 했는데 막상 상견례 자리까지 오니까 많이 설레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아, 저기 오신다. 오셨어요, 어머님? 아, 유미야 왔구나. 그쪽이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시느라 힘들진 않으셨고요? 아닙니다. 차 타고 다니는 길이 거기서 거기죠. 그나저나 애들 얘기대로 인상이 좋으시네요. 멋쟁이시기도 하고요. 과찬이십니다. 저야말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다지 듣기 좋지 않으셨을 텐데요. 깐깐하다고 하지 않던가요? 네? 아, 아닙니다. 멋있는 사장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깐깐보다는 옳고 그름이 확실하신 거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요. 네? 무슨 걱정이요? 아, 이게 참 말로 털어놓으면 수준 떨어지는 얘기긴 한데요. 유미가 보면 변호사인 거나 성격이나 다 좋은데 아버지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이혼하셨다고요? 아, 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이혼했습니다. 그죠? 사실은 제가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애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데다가 이혼이라뇨?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저희가 그렇게 근본 없는 집과 결혼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잠깐만요, 어머님. 유미, 넌 가만히 있어라. 네, 그리고요? 솔직히 저희가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정연이 얘가 싫다고 해서 그러지 이름만 대도 입 벅 벌릴만한 그런 집 자제들도 한번 만나보자고 난리예요.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너희가 어른들 얘기를 안 들으니까 그렇지. 이참에 얘기도 못하니? 아무튼 사랑 그거 하나로 이 난리를 피는데 제가 아주 못 살겠어요. 근본을 알아야 사람이지. 안 그래요? 네, 그러셨군요. 이것저것 많이 손해본다. 엄마, 그렇게 생각하시나 본데요? 솔직히 생각이 아니라 진짜 손해를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하시죠. 죄송합니다만 제 딸이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이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엄마, 왜 그래? 장모님,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아세요? 아무리 그래도 제 마음이 변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미 아빠라도 공개하고 얘기하시던가요? 흐흐, 저 부르셨습니까? 귀가 가려워서 살 수가 있어야죠. 아빠,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어, 유미야. 내가 좀 늦었지. 옆방에서 미팅하느라 좀 늦었구나. 자, 잠깐. 김대표님 맞으시죠? 어, 그쪽은 오사장 아닙니까? 그때 준 보약 세트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 그런데 대표님이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제 딸 상견례로 왔지요. 어, 그러고 보니 오사장 아들이 정연군이구만. 아, 네. 그럼 유미가 대표님 따님이... 아이고, 세상에. 허허, 네. 그리고 제가 오다 들었습니다만... 맞습니다. 근본 참 중요하죠. 대표님, 그 말은 제가 유미한테 한 말이 아니라요. 그냥 그런 게 중요하단 말이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내 딸이 나를 닮아서 애가 강단이 있어요. 전해야 할 때 전해고, 원수는 두 배로 갚기도 하고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아, 네. 그렇죠. 대표님 얘기는 제가 늘 듣고 있죠. 네네. 그래, 이야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럼요, 대표님. 그냥 저희는 언제든 날만 잡으면 그냥 바로 결혼부터 하려고요. 아, 그래요. 사장님이 사돈이라니. 이거 뭐 우리가 많이 믿지는 장사인데. 아, 예. 그렇죠. 왜요? 반응이 영 뜨뜨미지근하네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 아닙니다. 저희한테 유미가 아주 차고 넘치죠. 하하, 좋네요. 그럼 이제 일어날까요? 여보, 나갑시다. 나머지 얘기는 밖에서 하고. 아, 그래요. 잠시 후. 여보, 정말 오랜만인데 계속 얼굴 안 볼 거야. 도대체 여긴 왜 왔어? 유미한테 얘기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당신이랑 유미한테 도움이 되려고 왔어. 그러니까 유미랑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어떻게 유미 제도 나를 깜짝같이 속일 수 있어? 여보, 당신이 그동안 연락을 한 번도 안 받아서 내가 따로 연락한 거야. 그러니까 유미한테는 뭐라고 하지 마. 그래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우린 이미 헤어진 사이인데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도 불편해. 여보, 내가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할 말 없으니까 이만 자리에서 일어나자. 여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나도 잘 알아. 그때 그 일 이후 나 그 여자랑 연락도 바로 끊고 꾸준히 일만 했어. 그래서 뭘 어쩌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린 적도 없어. 진짜 나한텐 당신 뿐이야. 그동안 후회만 하고 지냈어. 나도 이제 당신에게 돌아가고 싶은데 안 될까? 그래, 시간이 많이 지났네. 그래, 시간이 많이 지났어. 여보,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호강시켜줄게. 아니, 우리는 깨진 그릇 같은 사이야. 이젠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어. 여보,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줄 수 없을까?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가끔 이렇게 만나서 아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까지는 허락할게. 이게 내 최선이야. 알았어. 언젠가는 꼭 당신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이 올 곳을 마련해 놓을게. 6개월 후 엄마, 잘 살게. 아빠, 저 정말 잘 살게요. 그래, 신혼여행 잘 다녀와. 가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참, 제가 잘할게,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응? 응, 그래, 아가. 우리 복덩이. 내가 정말 너를 아주 극진히 모시마. 너희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내 맘이 흐뭇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럼요, 대표님. 대표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이제 편히 부르래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엄연히 저희가 대표님 덕분에 먹고 사는데요. 뭐 그런 말씀을. 그러고 보니 애들 신혼집은 다녀오셨습니까? 아, 네. 네, 그렇게 비싼 아파트를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딸이 머물 곳 아닙니까? 티끌만큼이라도 고생을 하면 안 되죠. 내 딸 울리는 사람들은 제가 가만히 안 둘 거거든요. 허허허, 그치, 여보? 아, 그럼요. 네, 네, 그럼요. 여보가 있겠습니까? 당신, 이제 그만 좀 해요. 사부인 허리에 저러다가 땅에 닿겠어요. 어? 어, 그래. 내가 너무 심했나. 이만 나가죠. 그럼 사부인 다음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 저기 여보, 잠깐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나? 나랑 더 할 얘기가 남았어?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그 여보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여보, 아, 싫다고 했지. 그럼 영혜야, 내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조만간 우리 회사 쪽에서 전화 오면 받아줘. 준비한 거라니? 사실은 내가 건물을 하나 당신 이름으로 해놓으려고 해. 그러고 나면 이제 미용실 안 해도 될 거야. 그게 내 마음이야. 내가 많이 줄 수 있는 게 없네. 당신 보기엔 내가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난 이 일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신경 안 쓰면 좋겠어. 알아, 알아. 나도 당신 미용하는 거,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거 알아. 그래도 나이 들고 보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라도 받아줘. 쓸데없는 일에 돈 쓰지 말고. 당신 식사라도 한 끼 더 해. 아니야, 내 마음 편하자는 일이야.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이 받고 팔아버리면 되잖아. 그런 다음 봉사단체라도 기부해. 모두 당신 거니까. 당신 진짜. 아니면 당신 가게라도 옮겨서 편히 해도 좋고. 제발 내만 좀 받아줘. 그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 당신 마음은 알겠어. 그럼 고맙게 받을게. 그래, 난 당신이 내 연락만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그리고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아이들과 함께 만나줘. 그래, 그럼 이제 서로 잘 산다, 못 산다. 인사는 하고 지내, 그럼. 그래, 고마워. 정말, 정말 영혜야, 고맙다. 이만 갈게. 잘 지내고. 그 후, 이미 끊어진 인연인 줄 알았지만 이런 식으로도 다시 엮이게 되는 일이 있네요. 미운 전남편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용서를 빌었다는 말에 조금은 얼음 같은 마음이 녹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예전 그대로 돌아갈 순 없겠죠. 이것도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처럼 봉사하고 제 사람들을 더욱 아끼면서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뉴스 스토리입니다. 있으신 여러분과icha이의neg cri yesterday 이야기見